자, 18년 3월 31번 같이 볼게요. 고2. Most importantly, 정말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어때야 돼? 돈이 빈칸해야 된대. 그런데, 자, 우리 그러고 나서 정말 자주 나와요. 인, 어, 어쩌구, 웨이. 우리 웨이는 항상 인이랑 나와. 우리 어떤 명사는 어떤 전치사 짝짝꿍이 잘 맞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는 reason 앞에 전치사 뭐 나와? for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날 거야. way 같은 경우에는 in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전치사가 쌍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사돼야 된대. 어떤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빈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돈이라는 게 어때야 돼? 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빈칸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recious metals. 우리 precious는 뭐야? 소중한이죠. 소중한 금속들이 어때 왔니? has been desirable. 우리 desirable 하면 바람직한. 얘들아, 우리 desire 하면 뜻이 뭐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desire 뭐야? 명사? 욕망. 갈망. 그런데 명사로는, 아니, 동사로는 바라다. want의 뜻이 있어요. want. 그렇기 때문에 desirable 하면 이게 바람직한. 바랄만한 이런 거예요. 남들이 다 바랄만한. 이래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 소중한 금속들은 항상 바래져 왔어. 사람들이 막 바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써? as money across the millennia, not only because they have intrinsic beauty, but also because they exist in fixed quantities.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길죠? 자, 그런데 소중한 금속들이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바래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써? 돈으로써. 그런데 across the millennia, 얼마만큼? 천년 동안. across 하면 전체잖아, 전체. millennia 하면 이게 천년이야, 천년. 그런데 천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래져 왔는데 우리 여기 앞에 나돈니가 나왔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나돈니랑 버돌스는 병렬이잖아.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 또한. 이런 거죠. 그런데 둘 다 because, because잖아.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는 뭐니?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뒤에 또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원했던 이유가 뭐야? 그 오랜 기간 동안. 첫 번째로는 뭐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 intrinsic beauty. 뭐야? intrinsic 하면? 그렇지. 내재된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얘네가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 fix 하면 얘들아 뭐야? fix. 고치다야? 그렇지. 그러니까 고정된 무엇 속에서? quantity is 한 뭐야? 양. 퀄리티가 질이죠. 퀄리티 질, 퀄리티 양. 세트로 묶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야. 그렇게 마음대로 막 바꿔 쓸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그 뭐랄까? 그지. 그 뉘앙스. 뉘앙스. 동의어라고 해서 폼사는 똑같지. 폼사는 똑같은데 동의어라고 해서 막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빵 셔틀.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데 빵 셔틀. 셔틀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커뮤트. 통근이랑 같은 거 아닐까? 그래야 너네 마음대로 빵 통근. 이럴 수 없잖아.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경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범위에 바뀌죠. 그런데 어쨌거나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 때문에도 즉 뭐야? 돈이라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어때? 항상 고정된 양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고 사람들이 바래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골드랑 실버가 이제 금과 은이죠. 금과 은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Enter society.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At the rate. 우리 rate라고 하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율이 있고요. 가격이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평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뭘로 쓰였는지는 뒤에 맥락을 좀 봐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에디치가 나왔어요. 에디치.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걸 이제 수식을 하는 걸 거 아니야. 자 우리 에디치 나왔다고 이렇게 쫄 필요 없죠. 자 누가 무엇하는 rate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discovered and minded. min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discover 하면은 발견하다고 우리 mine 하면 뭐야? mine. 그렇지. 너네 마인크래프트 뭐야? 마인크래프트. 지금 mine 하면은 광산도 되지만 동사로는 채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속들이 발견이 되고 채굴이 되는 그런 속도 그런 속도로 어떻게 돼? 사회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속도로 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야? additional precious metals cannot be produced at least not cheaply. 자 즉 이것에 이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추가적인 소중한 금속들이 생산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최소한 어떻게? 싸게는 돈을 막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금속이 발견되는 발견되고 채굴이 되는 그 속도로 사회에 유입이 되니까 갑자기 막 연금술사들이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commodity is like rice and tobacco can be grown 우리 commodity 하면은 공산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공산품 어떤 상품이죠. 상품 자 근데 무엇과 같은 쌀이라든지 담배죠. 이런 거와 같은 공산품들은 can be grown 어떻게 될 수 있어? 키워질 수 있어요. 일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the seal takes time 그게 여전히 take time 어때?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해? and resources 자원도 필요로 한다. 이거죠. take 하면은 필요로 하다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딕테이터는 뭐야? 독재자예요. 독재자 딕테이터 독재자 누구와 같은 짐바부에 이 사람과 같은 짐바부에라는 아프리카 나라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독재자와 같은 사람이 뭐 어땠어? 자 could not order government 자 우리 order 하면 뭐야? 동사로 그렇지 근데 우리 order 하고 뒤에 two가 있네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앞에가 뒤에 거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누가 뭐 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었어. 이거죠. 즉 정부한테 이 독재자도 정부한테 produce 100 trillion tons of rice 우리 trillion 하면 조잖아. 백조톤의 쌀을 생산하거라 라고 명령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He was able to 그는 뭐 할 수 있었어? Produce and distribute trillions of new 짐바부에 dollars 그가 뭘 만들어내고 뿌려서 생산하고 우리 디스트리뷰트한 분배하다죠. 무엇을? trillions of 수천조 아 수조의 수조의 새 짐바부에 달러 우리 달러 돈은 찍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조의 짐바부에 달러를 만들어서 뿌렸어. 자 컴마 위치 나왔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뭔데? 앞 문장 전체 앞에 상황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게 바로 YGO 동사 누가 무엇한 이유다 이거지. 즉 그게 바로 누가 뭐한 이유야? they eventually 그들이 eventually 하면 결국이잖아. 그들이 결국에는 뭐가 됐어? more valuable as toilet paper than currency. 그렇지. 자 그들이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more valuable as toilet paper than currency. 이것들이 결국에는 자 잘 보세요. 우리 currency는 화폐죠. 자 그들이 그러면 화폐보다는 우리 여기 에즈는 로서야. 화폐보다는 무엇으로서 더 가치가 있어졌어? 이 데이가 누구겠니? 짐바부에 달러겠죠. 이 짐바부에 달러를 엄청 찍어냈더니 얘가 화폐로보다는 토일렛 페이퍼로서 더 가치가 있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자 돈이라는 건 결국에는 왜 왜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야? 바로 뭐 때문에? 그렇지. 희소성. 그게 바로 뭐니? scarce.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 이런 걸 배우게 되면요. 우리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 이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우리 공부하는 이유 뭐니? 아 그건 너무 간 거고 우리 지금 왜 공부해? 지금 대학 가려고 근데 왜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해야 돼? 아니 대학을 가려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은 희소하잖아 좋다라고 평가받는 대학은 적은데 가고 싶은 사람 많잖아 대학이라는 자원도 역시나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타주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남으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scarce 희소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시죠?